제가 먼저 할게요 예전에 제가 먼저 할게요 예전에 톰 크루즈 아시죠 톰 크루즈 장인이 이혼할 때 뭐라고 그랬죠 리콜 키드만 리콜 키드만 너 좀 던져도 돼요 뭐 좀 던져도 돼요 이런 생각을 언제 하는지 이거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리콜이 됐다면 리콜이 된 거는 그나마도 시스템이 조금은 작동하고 아니 그럼 그 전부터 이거 왜 썼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만약에 이 치약 성분도 가습기에다 짜 넣고 가습을 해가지고 기화시켜갖고 우리가 숨을 들이켰다면 사건이 위험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이 마늘 씻고 삼킨 것도 아니고 헹궈서 뱉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위해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가습기 사태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이 성분이 어디 들어가 있는데 또 없나라고 뒤지다 보니까 이게 치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약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야 니네는 이런 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? 그래서 어? 우리 모르겠는데요?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질병관리본부랑 다른 정부기관에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나온 게 지금 우리나라의 치약 성분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인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1차 보도자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왜 그 성분을 치약에다 굳이 넣는 거냐 라고 하니까 해당 회사에서 사회적 리콜을 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일단 정보 발표에 대해서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거죠 5개 사건 거치고 나서 정보 발표 안 믿은 거예요 오 이거 똑같은 일이 또 있었던 거야? 이렇게 완전히 다 놀랐던 거죠 아주 기겁을 했던 거죠 유해성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금지 시인 거죠? 근데 리콜 안 했으면 회사 망했죠? 유해성이 없는 살균제는 없죠 유해성 계산을 해보면 보통 그 CMIT, 클로로메틸, 이수치아, 졸리논 이 성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해하려면 한 3만 4천 개 정도 짜먹어야 한 3만 4천 개 정도 짜먹어야 아 그걸 다 알아요? 치안을 짜먹어줘야 이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나 똑같은 거나 상추를 얼마나 먹어야 졸리냐 할 때 이 먹으면 그런 거죠? 아니 불 써도 불 써도 사부로 퍼먹으면 준 거야 자 이거 조금씩 прив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요리하기는 أم도 많아서 네 닭이 오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